구독 누르셨습니까? 응 호스팅 축하를 취소하고 싶어 배고파 착한 이유 인정합니다 그 이유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얘들 개빨리 내린다 도망간다 엄마의 맥보소? 요새 한집에 다섯명이 같이 내리는게 대세인가봐 헬령 방송 보다가 이거 보면 눈벌일텐데 님들 아니 이게 안죽어 저거 어딨는데? 내 코앞에 도망간다 그쪽 라인은 몇명 있냐 얘들 글쎄요 일단 들은소리는 하나? 뭔가 예전보다 총알이 들어오는게 빠르네 옛날엔 찰칵해야 총알 들어왔는데 이제 찰칵하기 전에 총알이 들어가겠어 내가 나쁜게 아니야 세상이 날 서풍을 쓰게 만들게 한거야 어쩔 수 없어 석권 밖에 없어? 미니라도 줄까? 엄포나? 우지 있잖아 아니 우지 다 썼어요 총알 그쪽으로 66 쓸수도 없잖아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 핑으로 와봐 오 바로 앞에 총소리 나 알걸? 오 발소리 오른쪽은 내가 보고있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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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서 더 쏴 들어와 들어와 그냥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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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호잇 오 구타이다 응 킬다이 개꿀 없네 석궁이야? 너 가져 아니 미니 달라고 미니 준다며 아 내가 미니 준다 했냐? 아 저기서 자꾸 쏘우네 저 어딜 쏘운지 확인됐냐? 우리 기준 3번 기준 215도 도로 건너? 어? 우리 바로 앞에서도 발수 들려요 어? 포디언인가? 나 들은 것 같은데 왜 피케드 걸? 발코니가 유력한가? 저기 2층이나? 앞에 발소리 나는 것 같기도 여기 있다 옥상 제일 먼 집 옥상 여기 여기 앞에 있는 2층 옥상 있는 집 어 혼자 따로 있는 거? 파란핑 주변에 두어명 어디야? 옥상에 있어 옥상에 있어? 옥상에 있어? 다른 데서 쏜다 내 주변에 발소리 들리는 거 같거든? 나도 도로 옥상에 있어? 조디언님 하나 간다 그냥 멀리 어디에서 와? 서쪽 하나 더 갈지도 몰라 하나 끊어주긴 했는데 하나 더 간다 조디언님 발견 내 바로 4집도 이 파란 발코니집에 아 졌다 이거 아 마우시네 머리도 없고 내 집 발코니집 쏴줘 제발 한 대 남았어 한 대 남았어 조디언님 어디 있는데? 담벼를 넘어서 왼쪽에 내가 살릴게 오 힘들어 제발 나이스 잘했다 형 그리고 파란핑 주변하고 노란핑 주변에 사람 있었다 응 아까 내가 거기서 하나 끊었어 아 근데 하나가 아니야 두 명 더 있어 더 있는 거 확인했어 라이트 그립 한번 써본다 아까 갖다 버려 안다는 게 나 아니에요 라이트 그립? 라이트 그립 버리자 아니다 어 아니다 선 높네 진짜? 실수하네 반동 패턴이 바뀌어 바뀌어 아 머리 썼으면 잡았는데 어디야? 아까 파란핑 녹색핑 녹색핑 40도분에 있는 파란바이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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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파 아니야 쟤 헤어소 옆에 있네 아흑 딴 집에도 있네요 그러네요 다행히 어휴 잘 안걸려 멋있다 니 앞에 있는 집이잖아 다이핑 집처럼 생긴거 거기 안에 하나 기절시켜놨다 그다음에 아까 헤어소 옆에 하나 기절해 나를 쏘려 하다리 너의 탈탈탈 헤어소 앞에 나를 쏘려 한 것이다 이 말이야 헤어소 안에 하나 들어간다 안에 사람있어? 헤어소 안에? 기절시키긴 했는데 아마 기절한 애가 들어가려고 하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지 어 사람있어 친구가 있지 와 얘까지 같은 팀이었네 와 퍼져있는거 봐라 이 졸려라고 치사하고 드럽고 추악한 새끼들 가시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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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이 머리 있는 쪽에 가시야 있어요 궁대가 없네 이거 미지라구요 난감하구먼 궁대 내가 줄게 네 내다 형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질러봐 감사합니다 소리질러야지 좀 더 하이톤으로 날카롭게 나이카로 아니지 아니 좀 더 날카롭게 고막을 공격하는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질러봐 지금은 네 목을 공격하는 느낌이잖아 상대방이 고막을 공격하는 느낌으로 해야지 잡지 못하세요 빨리 갑시다 모바일백은 바코드 등이 돼요 제가 16자리로 해가지고 하나 선점했어요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됩니다 됩니다 제가 하나 먹었어요 학교다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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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학교 붙일게 그냥 학교에 살아봤어 나 학교에 살아봤어 나 어디에 여기 여기 일로 들어가는 거 봤어 딱 여기 우리 있는 위치 그래? 놀랍 아 잘못봤나 저거? 저 폐지 훈날리는 저건가? 잘못봤나봐 그래서 지는 극탑으로 뛰네? 아 님들 거기 있으니까 학교에서 날 쏴도 님들이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거 같애 그럼 일로 올라 아 아 뭐 하나하나 불편해 왜 이렇게 조디약은? 야 차 차는? 진짜 차 이따가죠 아니 차 하나 새로 뽑으면 되지 뭐 사람들 거 저거 학교 동쪽만 아 저거 로조 동쪽만 아 저거 보여? 툭 타야겠다 야 야 뻔치다 같이 가자 와 피우자 부서에서 나무 쪽으로 어디에 오소 어디에 오소? 저기 노조 이쪽에 있는 아 나이스 나 한 대 때렸는데 기절하는데? 야 담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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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뒤쪽 동산에서 있고 거기 건물 밖에 하나 있고 누구 뭘까? 누구야 나 쐈어 야 여기 있다 건물에 1층 건물이야? 2층 옥상에 있는데 거기 또 두둠에 담발로 바꾸고 있었어요 바깥쪽에 밀 동안 킬 킬 킬 저거 나 이거 담발로 바꾸고 있었어요 은사여 가지고 안 됐어 다른 것 같은데 야야야 들어가자 빨리.. 야.. 여기가 오히려 제일 안전할 수도 있어 이거 필요한 사람, 엠포 개머린판 얘 많다 별보 저거 더 있어요 알죠? 으흠 그렇대 언덕 밑에 아까 어 저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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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5도 만에 W 여기 2층지 빨간색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왔 거야 주황색 지붕 있는 거 오른쪽 담벼락에 튀어나왔고 못 맞췄고 슬프고 어 지붕 맞았고 슬프고 크크크 다리 쪽으로 뛰고 있어 다리 쪽으로 어쩌다 캠키기 시작했냐고 주황색 지붕이라고 해서? 네 물을 제가 지금 총 저기로 입수했어요 곧 나올 거야 패치했잖아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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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나 했네 나 저놈 시체가 피를 어 차 구했다 야 여기 시작해만아 야 뭐야 여기 차로 이런거 진짜 와 와 그렇게 정차하는 거야? 고수네 멋있네 그 ABS인가 뭔가 그거야? 이게? 응 내가 빠르게 정차하려면 한 바퀴 불토리 오른쪽 S 방향 가깝다 여기가 에드랍이거든 여기가 에드랍이거든 여기가 에드랍이거든 여기가 에드랍이거든 척 소리 개 가깝다 마지막 보인다 보인다 바로 앞에 나무 바로 앞에 나무는 너무 펑이 없는 브리킹 아닌가요? 근데 진짜 바로 앞에 나무 엎드려 있네 돌핫 엎드려 있네 나이스 얘 말고 얘 말고 또 있어 또 있어 저 앞에 뛴다 120도 엎드려 있네 뭐? 야 머리 누가 이거 다 깼어 여기 에미 사고 있다 님이 좋아하는 거 네? 아니요 그거 님 싸요 이번에 나 싫은데요 쓰기 양보가 아니라 싫어서 안 쓰는 건데요? 아니요 쓰세요 아 싫어요 쓰기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거부합니다 아니 그래도 브리핑할 때 보초가도 80도 방향에 바로 앞 나무 앞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바로 앞은 우릴 너무 신뢰하잖아 이심 동체가 거의 무슨 그 정도로 가까, 그 정도로 가까웠잖아요 형님 우리가 보는 건 안 와야 돼? 내가 보는 건 우리 전체가 다 보인다 보인다 기절 시키는 표 근데 나도 누 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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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 사 어 뭐야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랩핑무기 총알 랩핑무기 맞을 수 저 앞에 있네 55도 아 근데 얘는 너무 멀다 나 못 맞출 거 같은데 사도 붙어 붙어 저 앞에다 가고 의사 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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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이 더 깡 조심해. 조심해. 어디 있어. 여기 100%야 이거. 여기 어디 있다고. 어디 있는데? 이거 있어야 되는데. 없을 데가 없다고 이거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한방 노리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이거? 어디 인페스티드 테란이 하나 있을 거야. 뭐야 어디 갔어? 왜 이래 무섭게 해.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집었나? 여기 주변에 사람 있어? 없잖아.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. 저기 오토바이 누가 쏘는데? 저 집에서? 저 집 우리가 쏠 수 있겠다. 보인다. 안 돼. 이거 아니라면 아니냐? 주변에 적은. 아니라네. 자신감이네. 몇 층이냐? 여기 40도 방향에 차프트야. 잠시만. 안전지대 개꿀. 이 언덕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? 안전지대 개꿀. 안전지대 개꿀. 우리 거기 없다 이제. 오케이. 나 붙을 게다가 시비만 걸고 싶었어. 안 보여. 우리가 왔던 방에 해운소. 제가 해운소 있겠다. 아닌가? 스폰인가? 저 우더바이? 아니잖아. 아니야 아니야. 쏘라방하는 거 같은데. 어 해운소 분의 옆에. 나왔던 1대. 개킬. 진짜 개킬. 나도 2대 맞췄어. 맞아. 레알로. 그럼 완전 1. 해운소 뒤에 한 명. 다 잡았어. 해운소 아래 3대 있었어. 그게 중견기 아니야. 2대는. 저 50도 방향에 누가 도로 건넌다. 살려보내야 돼. 뭐예요? 총 들었다 근데. 살았다. 우리 안 쏜다. 우리 안 쏜다. 쏘지마 미친놈. 우리 쏘는 거 아니야. 여기 145도 애들 쏘나보다. 우리 지금 145도 봐. 알아. 아는데. 아는데. 거슬리니까. 저거 좀 따 놓고. 야. 야. 뭐야 내 옆에 어디에 와서? 연막이도록 그냥 와서 타는데 여기 안 보여. 좋아. 야야. 아까. 그놈이다. 와 이 C. 저 또라이 새끼 저거. 결국에 사고를 치는구나. 쟤가. 어딘지 봤냐 벌지사? 네 지금 헤드님 보고 있는 방향 아까 보고 있던 저 나무 옆에 내 화면 보면 말해줘 님 나무 건너 건너 위에? 네 요 나무? 요거 요거? 그 나무 아닌 거 같은데 난 그 나무 같은데 땄어 땄어 아 세웠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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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돼 지들끼도 쏴준다 다친 데는 없어요? 아뇨 줄나 아파 쟤도 아직 트라잇인데 85도 아 갑박아 이제 슬슬 다 나갔어 어 나 진짜 나 필요 없어 너 주려고 아까부터 들고 있던 거 나도 죽어 쟤 두 명 걷 나이스 아 75도 좀 조심하고 생각해 쟤는 전쟁 났다 전쟁 났어 쟤 다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그냥 와 우리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이거 늦으면 죽는다 이거 나 나무까지만 붙는다 나ol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